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행복한 마음을 담아 영광의 잔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허락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행복한의 기쁨 행복한의 기쁨 행복한의 또 기쁨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허락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행복한의 기쁨에 행복한의 기쁨에 행복한의 또 기쁨에 행복한의 또 기쁨에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떠나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떠나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행복하네 기쁘네 행복하네 또 기쁘네 아버지께서 해프신 잔치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행복한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행복한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변화시키시오 이곳에 나를 변화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네 다 함께 아버지께 영광해 다 함께 아버지께 영광해 다 함께 아버지께 영광해 감사 찬양 드리네 다 함께 모두 즐겁게 아 찬양하네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빛으신 사랑 감사해 다 함께 행복하게 다 함께 행복하게 춤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연애의 이 기쁨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 나의なんて Traditional Мы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서로 우리에게 베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시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푀신 사랑 우리에게 베푀신 사랑 감사 찬양 드리네 다 함께 모두 즐겁게 아 찬양하네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그 그신 사랑 감사해 다 함께 행복하게 다 함께 행복하게 주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다 함께 행복하게 주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세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귀신 사랑으로 변화되돼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그 되시옵소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지신 사랑으로 떠나된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이 눈물을 떠나 깊으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의 향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돌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 지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깊으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지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깊으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의 향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돌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 드리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 감사의 향 기쁨의 향 기쁨의 향 감사의 향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돌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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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드리는 찬양 변화되었네 열매되었네 사랑의 눈불로 날 변화시키셨네 변화되었네 열매되었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드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드리는 찬양 변화되었네 열매 되었네 사랑의 눈물로 날 변화시키셨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드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드리는 찬양 변화되었네 열매 되었네 사랑의 눈물로 날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함께 나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물 닦으시고 입가의 미소로 함께 나의 고백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입가의 찬양은 기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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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입가의 미소로 감기시네 스쳐가는 지난 모든 일들이 마치 내겐 정말 같구나 보여지는 모든 것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들려 눈이 부시네 아버지는 그시고 사랑이셔다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네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는 그시고 사랑이셔다 내 마음의 감사가 넘치네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는 그시고 사랑이셔다 아버지는 그시고 사랑이셔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네 창사한지 창사한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란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장같은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자료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마음껏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9월달 탁정 나부대는요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탁정 나부대는요 단일자로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셔서 아버지 원하게 반응 자유의 무대가 되며 더 영원한 것을 하나에 달려가게 합당한 자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게 달려옵나이다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하셨는지요 그 사람들과 달려간 자유들이 옵나니 하나님의 끝없는 자랑을 펼쳐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영광만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거룩한 주 명성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게 되며 아버지의 작전 아버님 내가 다닐지라 새해가 되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게 하소서 은자체 폐일을 해서 아버지의 상전 이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저희들 아버지님 내가 또 41주년 창립행사를 위해서 강감 난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라 대하여 접수 기념 원하기를 옵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대인으로 그다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일곱 길로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을 일곱 길로 물리치어 일곱 길로 물리치어 접수 기념 원하기를 옵나이다 더러고 천하가 따라 나사라 예수 그때 이름으로 맹하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온 수마귀 더러고 천하 따라 나사라 예수 그때 이름으로 맹하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님이여 우리 아버지가 원하길 바라는 저희모대가 되며 편하되어서 영광 들으며 날마다 날마다 달리고 더 달려가는 저희모대가 되며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한단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이다 어둠 들감들 일곱 길로 물리치어 접수 기념 원하며 하나 없는 그다음면 사랑을 펼쳐 심으며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오시고 왕그네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은혜비 부수시고 오늘도 이곳에 책부가 여취옵시옵시옵나 기념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더욱더 운전함으로 들이게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옵시옵시옵나 기념옵나이다 감사함이 우리 제 때임으로 기념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주여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들 곳곳마다 가정에서 일대일 사업통으로 다 물리치어 접수 기념옵나 기념옵나이다 우리 신경을 방해하는 것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들을 정말하게 달려가다가 낭망했다고 보는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볼로 살 수 없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암다운 성기를 보고 입니다 아버지의 뱃 가운데 은하까지 달려가며 아버지께 영감 드리는 자유의 무대가 되며 아버지 응답과 은하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하여 전을 감사하며 우리 제 슬태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작정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더 천국을 나아 달려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 감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님 저희들은 무시하는데 이처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껴있어라 또 아버지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그 천국을 나아 달려가게 하시고 영원토랑 함께는 그 아름답네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은 정으로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강구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강구가 응답이 열말로 특별을 의미로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로 죄로 맺혀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9월 4일부터 아버지의 9월 24일까지 마음을 다하여 작정합니다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을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문을 넣어주고 축배문을 넣으셔서 하나 없이 끝없이 최신을 내고 사랑 가운데 영광으로 약속히는 원하여 기도하옵나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이 열말로 축배로 열말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 대신 아버지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은 바다에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데 조금 더 부정되면 앞들어 두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숫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혁 감사합니다 복도가 아름다운 나라 우리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도 하시며 빛가운데 행하여서 암들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저희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님 우리 나라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이 나라의 복도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가 워낙 기뻐하는 아름다운 저희 모두 아버지님 있는 곳마다 최애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있는 곳마다 끝한 길을 바라며 이 나라를 보고마다 되게 하시고 천정한 안정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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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과 사랑이 넘치고 넘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영광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시기 원하시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랑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답게 영감 들으며 더 충만하게 달려가며 기껏 행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아래를 시곤에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영감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표적이 없으시옵소기는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나버린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도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른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하며 그리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찬양 올리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내가 알지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을 내가 알지요 내가 알지요 낮은 목구려 낮은 목구려 낮은 목구려 조금은 지나 조금은 지나 조금은 지나 십자가 세워진 언덕을 넘어 십자가 세워진 언덕을 넘어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별도 없는 어둠 속에 별도 없는 어둠 속에 아득하자 나는 아버지 진리가 좋고 복자가 되어서 다르고 또 다려갔습니다 오전 피방감사 한 달 또 바르고 또 다려갔습니다 신주문을 안 된 것을 해봐여 나가는 나의 모습 신주문을 신주문을 힘을 얻어 그 역을 믿고 갑니다 다시 갑니다 그 문법과 유혹하는 들과 유혹하는 들을 피할까 어둠곤새 빛박한 들 조를 떠나서 먹재를 지키고 기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겠나이다 가까운 하얀 옷자랑 봄에도 그리운 영원한 바람 이제 내가 어떤 자가 되야만 당한지 돌아오게 하소서 영원한 아멘 주여 주님 품에 쉬고 싶어 주님 품에 쉬고 싶어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그 문법과 유혹한 들 그 문법과 유혹한 들 나는 결코 떠날 수가 없나이다 생명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경복자를 떠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둠곤새 빛박한 들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떠날 수가 없나요 죽을 떠날 수가 없나요 죽을 떠날 수가 없나요 잡힐 듯한 너의 하얀 옷자랑 잡으세요 잡으세요 한 번 더 가만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에도 그리운 영원한 나라 봄에도 그리운 영원한 나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품에 쉬고 싶어 주님 품에 쉬고 싶어 내가 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고 생각합니다 사물목장님이 나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에도 그리운 영원한 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고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소서 당신이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완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축하하신 아버지 날 꾸나시고 나는 사랑하신 아버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버지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를 구하셔서 이 모든 삶을 더욱 감사하며 살며 더욱 건강하게 살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나를 그냥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보금을 선할 수 있는 축복 내 마음이 아버지의 은혜로 강당으로 충만하므로 함께 하소서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 은혜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 번씩 내가 한 건 뒤 얼마나 아름다운 길어지고 얼마나 역사였는지요 아버지 아내며 할 것 같지만 되지 않냐고 원급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성남을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여기 온 자를 축하를 받기로 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 육자에 간결한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기로 납니다 성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진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온 육자에 간결한가 할로운 자세한 명살로 살기로 납니다 나를 붙들어진 아버지여 상냥하고 또 승리하며 영광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대가 없어서 어디 가니 내 죄를 씻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동안 금을 올리지 마 아버지 염려가 되고 그런가 없 females 집중된 내 연약함 교회 못생게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금을 올리지 마 그동안 금을 올리지 마 성부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붙들어 오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정이 되었는데도 내가 되며 주 날의 때가 되었는데도 내가 되며 편하게 되었는데도 안 되리며 탈락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역사에 아주 없이 기도하나 그 전의 엄마이들 성령 안에서 도전한 자가 되며 믿음하여 순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지키기 위한 주였던 거 판단했던 거 창조했던 거 아버지 용서여 주소서 해계하는 마음으로 주올리신 남의 해계계 양을 실하고 내일 자전을 변화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여 주셔서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게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며 기원 목장의 말씀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더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낭만하지 말고 남을 지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죄를 받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서 더 충만케 하시고 더 큰 은하와 사랑으로 나의 강하고 담당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어찌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냐며 어찌 아버지 내 기도를 몰라 하시겠나이까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다 들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옵나니 그녀의 사랑으로 내가 더 운전하고 담당자가 되어 영광들은 매우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너무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원토랑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열심히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더 아버지의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딸 머리부터 발가닥 한 걸음을 가수고 처리받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 내가 진리 알지 진리 말씀으로 내가 운전하지 못했던 것들 진리 알지 말씀을 내가 운전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진리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사랑으로 운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철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나이다 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철저하고 내 마음의 성과 사랑을 한답게 이루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교의 영선에 아버지는 하기로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요정 치료받기로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더 이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잼대며 영원토랑 함께 주민의 사랑으로 흥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천국은 침단자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다 믿었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천국을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천국 아버지는 소망과 사랑으로 천국을 침단자가 되며 은혜권이 다 일가는 그런 자가 되며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쉬어서 흥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큰 사랑의 아버지 하나가 되며 아무튼 재배량도 어떤 것도 문제없이 아버지는 다 역사하시고 부하시나이다 능력과 내 사랑을 다해 조수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혜경이 마기를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안다며 온전하지 못했던 거 모두 용서하여 조수기는 원하며 아버지 안다며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조수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사랑했는데 사랑했는데 헬기를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보일로 또 아버지 지혜 보일로 깨끗게 시켜주시며 혜경이 마여 온전한 강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수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조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랑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천국의 행하에 달려가는 나에게 기도를 넘나 기한 발걸음마다 승내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기도를 넘나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차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능력 치군을 부르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며 그 놀라운 것들과 안에서 아버지님 우리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지루가 공다 빠지면 천국을 내가 힘차게 달려가며 더 큰 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은 제게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입구를 가며 넘쳐서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다여 날마다 늘마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통증했습니다 그래서 눈도 통증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님의 주의했을 때 아버지님의 은혜로 사랑하러 사랑하는 목자매 기도와 강구로 아버지님의 선성을 정하여 갱단을 받기를 원하며 더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님의 우리 아버지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투명 달려합니다 난십니다 새로 바꾼 답받으며 더 아버지를 삼하고 삼하고 이오까지 왔사오니 축복의 열매로 온전 열매로 안단 열매를 이루어 틀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엎드려 두시고 은혜 빛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님의 감사를 드린 나이다 영혼토랑 함께 우리 주매의 사랑으로 암닷기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천굴내로 달려갑니다 첫사랑의 충만하면 어땠는지요 오직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나이다 첫사랑의 충만하면 어땠는지요 아버지님만은 모든 거였나이다 내 아버지님 그 사랑의 첫사랑의 충만함이 다시 절차하자 더 깜짝이 달려가게 승부하되기도 하시고 민정부로 승리하면 깊은 노후 영계장길을 통과해 달려가는 현자가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찌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찌 구해내는가 생각보기 하셔서 예수 그대의 배열로 그념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에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니 나는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주의 내가 넘치나이다 첫사랑을 온전히 찾게 주옵소서 영원하옵소서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젊음도 나의 갖고 싶은 것도 나의 모든 것도 예수 그대의 말미암마 우리 집 목자를 통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마 내가 사업을 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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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옵나이다 오직 목자를 따라가기에 신과 달려옵나이다 어찌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그념 주시겠나이까 성결하른다 무로 더 충만함으로 빛과 은혜 사는 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더운 자랑한다는 내가 되이며 변화상 미루어사 영간대로 세이태로 더하주시기 원하옵소서 기다려옵나이다 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억적이 다는 것마다 능력과 내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는 걸로 충만하게 순받을 기도하 지옥시기 원하옵소서 기다려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이며 은혜 신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 신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쫓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경치 않는 온전한자가 되기도 하시기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은 어찌 있는가 돌아오며 그 사람을 믿고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날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날 사랑하시옵나이다 날 사랑하시옵나이다 날 사랑하시옵나이다 내 아버지 내가 죄력을 못함도 용서하시고 진리 말씀 내 것군을 아버지 내가 달려가게 하시마 되기도 하시고 하늘로부터 평강을 바꿔주시옵나 아멘 아버지의 성과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가버려 더욱 깜짝이 달려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하게 원합니다 빛을 내며 사랑을 달려가기를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미워 영향을 당기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 격겹이 짜여있어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벗기고 하나를 벗고 다 벗긴 것 같지만 또다시 너 속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아버지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내게 신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가 죽인 아버지님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 그러면서 나의 모습 속에 아버지님 뭐가 본적된가 를 채워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오시고 아버지님 하나하나를 아버지 노트에 기록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님 오늘도 이런 것이 있네요 내게 트럼이 있네요 내가 담담이 없네요 내가 더 기뻐하고 간다는 기뻐함이 없네요 아버지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달갔는데 아버지님 사랑해 내 마음이 허전하네요 이런 것들을 차고 놓고 기도해보게 하소서 그러면 거기에 밝게 밝게 성령의 음성과 감동이 올 것나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향해 더 기쁜 단계 영을 향하여 더 손을 날아 달려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대하자 없으기는 워낙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지님 빛지어 첫사랑의 충만함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나의 모습 때문에 빛까만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져올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영 나이다 내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도의 감동을 이어왔고 사랑하는 은혜가 달려갈 때 너무 행복했는 나이다 그 사랑은 내가 충만함으로 달려가고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하셨나이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지쳐버리고 또 낙심해버리고 나 말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실상해보지만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일자 목자님의 관중세계를 읽어보며 토막이나 궁궁이나 주님 모신게 천국의 나이다 아버지 무엇이 없냐고 무엇이 걱정하고 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겸비하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생님은 내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웠나 성결한 다음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져올 수 있는 하나님 기도를 영 나이다 천국을 침납니다 더 좋은 병을 침내며 빛까만을 충만함으로 영광을 들으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참으로 기쁘게 드린 나의 모습 변화된 아름다움에 될 수 있도록 다져올 수 있는 하나하며 빛 가운데 늦게 달려가므로 승려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다져올 수 있는 하나하며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지의 천국의 새해 삶을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5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요 지져버리지 않았는지요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았는지요 가도가도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게 어찌할까요 했지는 않았는가요 지금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이고 찬네가 작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하하셨소니 난 더 좋은 정보를 아침 날고 하고 또 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올 수 있는 하나하며 기도를 영 나이다 어찌하여 아버지가 찬네가 나보다 행복하게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갈며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님 몸능으로 수사되고 기부가 죽을 텐데 아버지님 내가 아버지님 직종의 걸림을 아버지님 얘기하고 통화하고 저 얘기하게 기도를 영 나이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빛으로 주셨고 함께 숭받아 되기도 하셔서 영원전하게 하는 춤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게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성교의 소망이 넘치게 내가 넘치게 더욱더 나아갑니다 첫사랑이 충만한 의미하게 하슴받아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그런 내가 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사랑은 목자를 만날 때 사랑은 아버지 주인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의 목적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 사랑의 목적이 여전히 지금부터 우리 함께 계시며 말씀 속에 욕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충만한 의미하게 용서하시고 한나 웃전의 기쁨과 충만하며 더욱더 승리하고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천국을 내가 달려갑니다 능력이 없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며 더욱 정원천굴 영하여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빛으로 지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끝없는 사랑을 한눈의 사랑을 펼쳐 심으로 말미하며 영호토는 결심에 사랑이 넘친 나이다 고백하기에 조금 더 우정 때문에 앞둘 도시고 빛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하늘문을 넣으시고 적발려 접수기 원하 기도를 영 나이다 내 아버지 하늘문을 넣으시고 적발려 접수기 원하 기도를 영 나이다 그 다음 내한 사랑으로 하늘문의 사랑을 펼쳐주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감정과 돌리게 승받을 도와주시옵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암닷기 이루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호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카드를 채워주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하신 은혜 능력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지 용사에 접수기 원하 기도를 영 나이다 우리 모두가 죄를 사랑한다면서 운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죄를 사랑한다면서 불빨 혼망했던 것들 암맥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운전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사에 접수기 원하며 주의 베로 사여주셔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바 기도하시고 정결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빛과 은혜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영광도를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안난 열매로 주릉절을 맺혀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성령도 도구로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병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안가 아버지 짜증이 있습니까 아버지 미워 버려버리게 하십니다 대기도하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그런 육신이 아부답녀 모든 육들은 아버님 어떤가 버리고 아버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대기도하시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한 기도를 영 나이다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이해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므로 판단정자였고 운전하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죄별로 사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케 하소서 천국은 침난절을 말씀했나니 덕분에와 사랑으로 침난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음식의 질투 이런 것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그룹을 벗겨야 주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첨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침내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할지 아버님 원하게 빛받는 저의 모두가 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가는 저희들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지없으기는 원하게 기도를 영 나이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가졌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지 판단정지했던 것들 아버지의 죄벌을 사해 주옵소 기도를 영 나이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아버지의 처우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않으며 십자가의 돈을 통하여서 아버님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해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증을 들었습니다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낫갔던 자를 위하여 십자가 달린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했습니다 나같은 제인 살리신 주님의 감사해요 아버지의 눈물을 면미어 시기했던 질투했던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나이다 죄벌을 사소서 깨끗하고 정글한 심령이 되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영감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심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접수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의 육신의 정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판단을 정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해 접수기 원하며 죄벌을 사여 접수기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진정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땅하다고 말씀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죄벌을 사여 접수기 원하며 더 깨끗하고 정글하게 안답게 역사 승받으 기도하시고 백강 은혜와 자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정글하고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의심했던 낭망했던 판단 정대 했던 미워 했던 죄벌을 사여 접수기 원하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는 사랑 가운데 영광도를 이때로 도와줘 접수기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은 아버지는요 나도 모르는 깊은 것들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깊은 속에 있는 악 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수막에 우리 지위를 아버님 떠나지 않고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지위로 승량하게 하숨 받으기도 하시고 날까달게 십땅에 달리는 취미의 사랑으로 아버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숨 받으기도 하시옵시오 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제 아버님 범죄한 인류는 아버님 예수 기도를 말미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죄를 범한 모든 사랑 가운데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도를 말미암 구원받아 아버님 원하기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나보다 이와 같이 아버님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중으로 드려 누구에게 내가 순정하며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늘 너희가 할지 이라 말씀했습니다 혹은 제의정으로 아버님 사명이 이루고 혹은 순정해정으로 의리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정해정으로 예수 기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이 아름다운 달려가며 백강대 달라는 자유의 모델가 되어 암닷경 가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원하기들 엄나이다 아버님 미워했던 거 순정하지 못했던 거 세상을 잃어버렸던 거 용서해 주시니 원하기들 엄나이다 내 아버님 예수 기도를 엄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사랑으로 안닫기로 야식이나 원하기들 엄나이다 다른 이름으로 저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아버님 천하 만민의 아버님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한뿐 아버님 어떤 사람도 구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리 해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우리 예수 그들 맘에 군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기바 하는 저희 아름다운 영혼이 되며 영혼들 함께하는 남담역 천굴로 달려갈 수 있는 이라는 축복의 길로 인다 주니 감사합니다 더 은혜와 사랑을 다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기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고 모야리로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남담속에 또 달려가고 달려가므로 말미야마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남닫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이런 분의 일을 보게 용서하신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허물 된 거 있다는 아버지 강구할 때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나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변화와 기도하고 강구하며 우리 제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 축복을 함께하셔서 변화 영감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접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마음을 믿고 숨긴 단다며 아버지는 아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 순정하여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님 직접으로 안을 하나님이요 아버님 내가 아버님 최애 멘트 였기 때문에 아버님 무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응원들은 아버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신자 중에도 성령 충만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열심히 달려온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른을 만나고 심해올 때에도 들음의 숨가 고능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매달리고 문제를 받으며 이제는 아버지 뼈만 강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영광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편화되기를 원하옵게 드렸나이다 하나님 문을 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 원하옵게 드렸나이다 기뻐 감사함으로 아버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옵게 드렸나이다 우리가 불가치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기 뜨겁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기 원하옵게 드렸나이다 세상을 이뤄버렸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기 원하옵게 드렸나이다 죄 벌려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말하기도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나가며 어둠과 반대까지 아니하며 아버님의 질 가운데 갈 수 있는 죄의들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려를 삼으게 주시고 그 피가 우려를 깨끗게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이깨으로 믿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요 또 아버지의 주님과 관계 속에 믿습니다 함지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믿고 순정함으로 압박에 나아가게 승받아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하길 바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길 할렸나이다 예전에 우리는 제일 맛있음으로 또 듣습니다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원하길 바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아버지의 생명다여 집행하여 도와주시길 원하길 할렸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의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녀의 우리들의 말씀대로 믿지 못한 모든 것들 죄보를 다 사소서 깨끗하고 정글케 하소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원하길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며 아버지께서 주신여 그 사랑 안에서 더 정글하고 깨끗한 자가들이 다 기도할 수 없으긴 원하길 할렸나이다 형제를 사랑해 마땅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 했습니다 묘했습니다 온전히 못했습니다 죄보를 사시고 더운 자라 감단자이들을 대며 빛과 내다 가게 하소서 천정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운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상대를 호춘 내게지 않냐 하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상대를 숨겨주고 상대를 사랑해주는 암단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엄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과 사랑에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거룩한 명 온전함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엄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당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생명을 다하여서 아버지님 우리에게 생명을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우리의 모든 우아투를 깨뜨려 버리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적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를 엄나이다 용서와 국립함에 넘쳐서 성략을 또 성략에 승마되기도 하시고 백강들의 탈리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원하며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시는 사랑 안에서 아버님 영원적으로 한계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엄나이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엄나이다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과 어떤 아버지의 생각 속에 사는가 우리가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진정으로 아버지가 주예뻐하신 바 되어서 온전한 한단점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엄나이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날아 달려가는 자유 모델가 되며 영광 영광 돌려드리는 자유 모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엄나이다 할렐루 영원하여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 엄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사랑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꼭 줘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래 그러면 내가 이제 이지는 우리 그 말을 안하거든요 잘 근데 마음에서 벌써 저 사람이 스쳐가면 저 사람 또 이렇게 미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빨리빨리 지나가 왔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뭐라고요 투명인가 사람 있되 그 사람이 없는 것 상관 투명인가 상대 안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웃어주고 모든 거는요 연계해서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여기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의 마음을 가지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저 사람 꼭 내가 충만할 때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지금 충만하게 잘 갈라왔는데 집사님 뭐가 이랬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어져 봐요 그게 안 그렇거든요 진짜 정말로 내가 힘들어서 저 사람을 사랑했어 사랑해야 되게 이러고 내 마음을 다 주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 다 와서 집사님 그거 머리가 좀 그래 아니 그 사람은 나만 보면 그렇네 그러면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이제는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바꿔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꼭 나한테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살겠어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바꿔 하면요 누가 행복할까요 잘 알아요 남편이 집에 와서 아니 반전 또 그릇밖에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왔는데 그러면 내 속으로 투덜투덜해 내가 밖에서 내가 당신 들어올 때 내가 맞는 거 해주려고 왔는데 해약 갖고 왔는데 또 저 사람 집만 오면 토정하고 있다고 근데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편이 그래 참 잘했다 하겠어요 내가 해줘도 안 한다 그래요 안 해요 해줘도 내 마음이 그렇게 남편은 기뻐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 탁 편화되면 그 남편이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맛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맛있게 하면 어딨네 당신 맛에 입에 꼭 들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내가 기도를 좀 부작한가 봐 내 솜씨가 좀 부작한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우리 서미경 건사님 그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그냥 더 그냥 잘 해줘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정말 맛있게 할 건데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갈 때 뭘 바리바리 쏴줘요 가져가서 식구들을 같이 먹으라고 진짜예요 진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만나가 그 장인은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교회를 오면 좀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예쁘게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마냥 교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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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많은 시간에 더 아내한테 잘해야지 하면요 그 남편이 우리 남편이 변화됐네 이것이 성계를 보금해요 이것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돼요 불과 정기다를 통하여 변화와 성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요 찬용을 읽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요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줬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불러 불러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재단 우리에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진 모든 것 그래야 가정의 공부도 있는 것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미고비망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이 이마사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불러 불러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허락하신 성령 믿고 강구하오니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불러 흘러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신에 쓰시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워주시네 우리에게 구워주신 구신에 주 하나님 은혜 구신에 구신에 마음껏 부어서 성령이여 이마사 우리에게 구워주신 우리에게 구워주신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워주신 우리에게 구워주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이마사 우리에게 구워주신 우리에게 구워주신 우리에게 구워주신 하나님 은혜 불같은 성령이여 이마사 불같은 성령이여 이마사 일같은 성령이여 이마사 마지막에 이뤄가시네 아줌마 불같은 성령이여 이마사 할렐루야 그 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그 신 사랑 아버지 그 신 사랑 그 신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그 신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아버지 그 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신의 사랑 그 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그 신 사랑 아버지 그 신 사랑 저 3점을 신다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내 죄를 태우고 내가 부자의 능력을 지고 병을 태우시고 은혜를 펼치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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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간 후에 성냥의 불사람을 막이로운 날을 기도합니다. 성냥의 불사람을 막이로운 날을 기도합니다. 범암만 끝없는 날의 사랑으로 아버지 날씨도 다 잡시고 성냥의 불사람을 막이로운 날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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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게 하신 바 되기도 하 저수게 너나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불이 말일지 하다 성령의 불이 말일지 하다 성령의 불이 말일지 하다 강하고 탐자 하다 손속을 떼고 건네게 낫다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가 되기도 하 저수게 너나 기도하옵나이다 강하고 탐자 하다 하시고 지금으로 승련자가 되기도 하시고 질러 온 자가 되으며 피건대 해오미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와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취가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기도 하 저수게 너나 하며 아버지 내껏 내께 저수게 너나 기도하옵나이다 날이 내것은 내가 아는 나이다 아버지가 사랑이 나이다 성령 충만해 받을 자이다 성령 충만해 받을 자이다 농력과 내 사랑을 받을 자이다 더욱두근 자가 온 자는 자 그대 저수게 너나 기도하옵나 오늘부터 발까지 큰 변을 받게 하소서 더욱두근 손하고 더욱두근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운 자 그대 기도하여 사랑을 무싱하게 느껴져서 사랑을 보호하여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말씀하여 사랑을 통하여 내가 끼워지게 되며 성령을 통하여 나르며 아름다니에 매금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저수게 너나 하며 기도를 없나이다 감정을 보고 회기를 받는 자가 되기도 하여 저수게 너나 성령 충만하여 은혜 하산을 다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해 받게 되어주시게 너나 하며 기도를 없나이다 오 Esc USB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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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니에 스 Cuba 아름다니 mascul 세 wheel 오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봐이키인데라마 아버지 역사야 절로 인원하하 기도하렴 나이다 놈의 사랑 다 마시고 놀라워给 욕시기 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봐이키인데라마 흘러보여 여스마이 가라봐이키인데라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슴라 흐르도 할치고 더욱 뜨구는 자기되게 더 적시기 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마이 가라봐이키인데라마 오인리스마이 가라봐이키인데라마 흘러보여 여스마이 가라봐이키인데라마 울려가 달려간 자가 되기도 쉬우시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영적 담대만을 갈지 없으시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영적 담대만을 갈지 없으시긴 원하이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긴 원하 기돌려 성령이 불러불러 충만을 받으리자다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 별도 오므로부터 밝게 상연을 받으며 충만을 나간 자가 되기도 활성은 해산하여 충만하여 영광도 올 수 있도록 저저수이고 또 깜짝이 달려오므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저수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영적 담대만을 강간을 받으리자다 오늘부터 밝게 상연을 받으리자 강간을 받게 도와주시긴 원하 기돌려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긴 원하 기돌려옵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철을 받게 원하며 그때밖에 하시긴 원하며 운이 가리고 충만을 울며 감정을 배르고 천하와 사랑으로 아름다기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원하 기돌려 기침에 무력을 막여하소서 충만을 막여하소서 대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몰아주시옵시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얼마나 거짓을 때가 충만하며 더욱더 한자 안자고 능력이 충만하게 왔습니다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대군자가 되며 능고 달려가 안자고 내역은 자고 잘되고 더욱 충만한 자가 되며 아버지 영철을 작정할 기도한 자가 되여 아버지 영철을 더욱더 변화되기도 하시옵시긴 원하 기돌려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다 은행이 윤홈하며 더욱더 더운 자가 되며 대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긴 원하 기돌려옵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철을 충만하므로 오늘부터 원하여 강간을 받으리자다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다 밝은 영감의 영감을 다하이자다 태어명철을 다하이자다 아멘 강호단단자가 되며 성과 상호도 더욱더 영감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긴 원하 성령 충만을 몰아가 주시옵시긴 원하 기돌려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의 변식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옵시니 변함의 상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다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다 새로운 제가 이마 의미 없는 능력이 마게하였어서 성령이 감당한 충만하며 은행한 능력이 마하며 보토교사에該 sorting하게 합당한 자가 되기도 조시기 원하며 은행한 능력으로 다하이자소서 오늘부터 바리까 성계를 받으리자다 성령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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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받고 더욱더욱더 응고를 받으며 은행한 능력이 마야리자다 더욱 충만을 받으리자다 성령을 지켜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영라이다. 지혜하며 영차를 외치고 역사에 속성을 다울다 후회한 걸 돌리며 한대께로 계약순간을 되기도 하시고 그 아버지 하늘로부터 은하산을 외치하며 아버지 형제여 지킬 것 지킬고 이리도 이를 때 아버지 불꽃든 저를 지켜보려 주셨어 승리할 수 있기를 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영라이다. 성령을 지켜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영라이다. 아버지 형제 우리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불로 대물라들이자다. 대목 그늘을 받으려 성령도 안을 그리고 저기를 영라에 속이 일거지 그다게 하시나 흐드도 할 수 없기 원하가 기도를 영라이다. 은호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영간을 какие 하시나 빛이 많명 은혜이며 성령 충만이 마여 영광을 들이게 하시니마 내기도 할수 없으시기나 원하여 기도를 없나 성령의 맥주가 받으며 성령은 아우 내 금자가 받으며 마사 관절이 빨라만 옆에 당근을 받게 하시니마 대기도 하시니마 웃기수프 전쟁들은 대인받으며 그댄을 받을자 나끄을 받을자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니마 대기도 하시고 세명 참을 일시고 은혜 능력이 마게 하시니마 대기도 소수기나 원하며 성령 밖게 하시니마 내기도 할수 없으시기나 원하며 뜨거운 자가 대며 온자람 자가 대마 더욱더 아버지 청량 충만함을 나누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민혁신 역사에 주었으니 원하기들 해게임하며 원회부터 발까지 아버지 깨끗한 연결함을 씌우고 더욱더 충만함을 이루어쓰바 해게도 할 수 없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역사 속도와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역사 속도와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려 아버지 경련증 아버지 주로 받으며 오전을 받게 할 수 없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진란에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염려까부장의 강간함을 깔슴 받으며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민혁신 역사 속도와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성량이 충만함으로는 충만함을 씌우고 아버지 피해 없는 교회의 뜻 치료받으며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주요나 능력이 되어서서 간패에 아버지 민혁신 역사 속도와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효과 물을 물리쳐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풍도 치료받기들 염나이다 성량이 불러 태어나 드리지하다 풍도 치료받고 격어서말 경건을 받으리지하다 성량이 불쌈하라까싶받으며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민혁신 역사 속도와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성량이 충만함을 충만함을 씌우고 지지를 아버지 그치 열랄 난지 아버지 손을 받으며 원하니 응답하시고 다 충만함을 하여 주었으니 원하기들 염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민혁신 역사 월일통수는 시도 받으며 원하며 업무 아버지 민혁신 역사 월일통수는 시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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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되었지 않은 자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스신이 한 자가 되었으며, 성불리 한 자가 달려간 자가 태기도 했었으니 머리부터 밝게 황한을 받았다. 흘러보려 땜에 끊을 받았다. 흘러보려 땜에 끊을 받았다. 성령 청원을 받았다. 위란한 영향을 충분하게 하시고, 아무래도 사람 넘치게 넘치게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도를 영향하다. 머리부터 밝게 더 강간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고 경불로 끊을 받았다. 영향을 끊을 받았다. 형사같이 나무되어 있다를 지루하시니, 소설은 충만한 명감 들이며, 뜨겁게 뜨겁게 기도의 능력을 지어서 배워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태워주었으니 원하여 기도를 영향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풀러보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시간에 베풀었으니 원하여 오늘부터 밝게 더 강간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에 베풀었으니 원하여 소망이 넘치게 넘치게 넘쳐서 호두기의 창굴을 향하여 맘덕의 첨단자가 될 수 있도록 태워주었으니 원하여 기도를 영향하여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자의 그 사랑 안에서 태워나갈 수 있도록 태워주었으니 비권자의 달리감으로 성령은 또 순양자가 될 수 있도록 태워주었으니 원하여 기도를 영향하여 기도를 영향하여 이렇게 일어내주 products 마때되어 리onal시오 수 있도록 태우지 않도록 태워주었으니 원하여ıs 여기 그래서 machinal바thaially 운할 수 있도록 태워나갈 수 있도록 태워주었으니 이.. 낭만을 받았다! 손라 하 struck coming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으시오 하자 오늘 우리보다 바깥에서 한결을 받으시오 하여 차질을 한결한 차질로 바깥으로 주시기 원하기를 염라하자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으시오 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미 손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대한 가정의 폭무가 이루기 하시오 하자 하여 차질을 강렬한 차질로 바깥으로 주시기 원하기를 염라하자 성령의 감당함을 충만하므로 은하사 홀드 하신다 하기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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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성령 Roman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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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마게 하소서 나를 불편한 자가 되기도 하 천천히 마요 그곳에 갑자기 남은 모든 삶을 최종간에 살게 하여 천천히 논하 성령을 충만해 받을 자다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을 자다 이낙연의 의식을 축하해 천천히 논하며 덕분에 화산을 충만하므로 안낙게 응당드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철저히 맺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 아들의 수건을 응답하여 천천히 논하기를 억나다 아멘 아멘의 능력 천천히 논하기를 억나다 선명할 때마다 생활을 가시고 어둠고터 머리까지 강렬한 마라 하시고 저 아들의 목적이 권능으로 목적이 권능으로 능력이 마요 아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의 권능을 인정하여 하소서 기도할 수 없으니 너나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합정이자가 어둠니아우 편안해 할까 하소서 아들과 남편에게 영정기정만 해 하소서 아들과 하시고 아멘의 모든 문제 문제를 해결되어 영갈도 이해하소서 더욱더 영갈들게 하소서 더 큰 사랑과 은혜껑 담겨 하소서 아들과 맞고 해결하소서 아멘 더 좋게 아멘의 흠적이 달리간자가 되기도 하소서 저 안에서 손과 사랑이 넘치고 넘치어 영갈들게 부족 때문에 없도록 더 좋게 너나 하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랑이 우리의 중요한 축복이 얼마나 큰 놀라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끼워 자기 가슴 바다 되기도 하시고 그녀의 증가 사랑을 주니 넘치고 넘치는 아이다 아버지 친정으로 아버지 내 마음의 손 넘치게 하시길 원하기덜렙나다 친정으로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하시길 주스기 논의와 기들ον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지리스 마이 가라 바이 기드루마 오리스마이 가라 바이 기드루마 오 할렐루야 심아 하루종 Erm Fine 아멘 아멘 할렐루 주여esters葱 바람 호르 115 Shell Made Zстранna 시일화 RDN 고엉 Sweying Habit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늘만 이라우지까지 꾸며며는 마음껏 마음껏을 써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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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간음 오 할렐루야 스마이 가르바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빛이 맘은 내가 임하며 영광강강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되어서 이루어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오면 저희 모두가 피리도 하여서 쓰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사태를 대고 죽고 과다 영광을 받으며 오늘부터 갈까ищ어 강의를 받아 건강강강 돌리게 조금 더 우 insightful 가면 없다arah 도와주옵소이라고 더 recommendation 아멘 알렐루야 최상의 축복 자작가야 접수기 너나 기도를 염멘 내건 사랑으로 결제하자는 축복으로 영상 돌리겠습니다 대게도 와 접수기 너나 기도를 염멘 아멘 아멘 알렐루 오지어 렛사이 까마이까 칼칼을 렛살라 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렛사이 까라라라랄 렛살라 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라 렛살라 가메아 롤라라 나 나 이스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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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라라 king 나라라라 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iso 아멘 아멘 디자인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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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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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느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겨우 적게 다는 것마다 빛되고 능력되고 나아가 되어서 나에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기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스윗때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5년 만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차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구성전을 있을 때 그 본당이 가득 찼고 이청이 가득 찼고 삼성전이 같이 찼습니다. 오늘 날 제가 어제 오늘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만민영원들이 시간이 가니까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앞에 강구하기도 하면서 이번 수련을 기점으로 만민영원들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주소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먼 교구들에 와서 여기서 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교구에서 온 분들을 돌아보세요. 전에 어쩐 때하고 지금 어쩐 때하고 우리 성도인들 얼마나 많이 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는 분들은 가장 먼 데서 오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먼 데서 온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교구에게 조금 전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인사하길래 내가 우리 교구를 보면서 이 가까이 있는 교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한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워서 힘들어 너무 행복해서 사택 옆으로 이사왔던 교구인데 지금은 그 기도가 그 향이 어디 있느냐고 아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먼 교구에서 이처럼 삼아 안고 있으니 가까운 교우도 삼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면 누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만민영사는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뜨겁게 힘차게 우리 당장의 통과에 펼쳐가는 놀라운 권역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멋있게 마음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눈물 또 눈물의 깊은 감고 눈물 또 눈물의 깊은 감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갖고 계신 아버지 갖고 계신 한 번 만난 하나님 생명을 다여 지르며 달려왔던 당의장님 살리기까지 국물과 예통의 사랑에 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만나 지금까지 52년을 살면 아버지 함께 사지른 당의장님 성령의 흘받은 역사 성령의 흘받은 역사 어둠을 몰아버리 어둠을 몰아버리 공의로 비추시네 공의로 비추시네 모든 순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눈물 또 눈물의 깊은 감고 눈물 또 눈물의 깊은 감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억제의 기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라 하시면 했고 하지 말라만 하셨고 거리라만 보셨고 갈라만 가셨던 당의장님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어떤 당신의 편의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당의장님 아버지 기쁘게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빛으로 성령의 불닫은 역사로 어둠을 몰아버리 어둠을 몰아버리 공의로 비추시네 그분의 아버지 사랑의 복만 영원 그리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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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겹률에서는 눈물이 마릴 날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생활을 다했던 모든 시간들 새 손을 가져 외쳤던 장기장님 새 일생성은 늘 살소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능을 끊어내릴까 사랑하는 당장님의 예수 그대합니다 아버지 은하산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기한 시간들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한 시간들 먹으러 맛있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나고 버렸고 하란 걸 하였음에 하지 말라는 가지 아니하며 생명을 다하여 달간 당장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섬례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렸나이다 주여 나의 주여 사랑님을 통하여 재창작 없는 백불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다하여 없으기를 원하며 별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 펼쳐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밝은 빛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되기도 하시고 이 세상은 나보다 늦여 채악을 물들여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모아보되지 할까 내가 어떤 걸 더 가질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역시 내 정력과 안맥의 정력과 이 세상을 가득 차고 나름의 날마다 아버지님 손을 낳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랑하여 내 아버지님 우리 인생들을 만족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속에 살고 있는 아이다 그런데 당장이면 오직의 진 아이다 아버지 마침대로 살아야 구원했고 아버지 마침대로 살아야 천국에 있다 하고 또 올 지구에 집니다 천국같이 의미에 지며 권능과 권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더 기쁨을 끊어내려 달려가는 당장이면 통하여 그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며 빛과 은하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거룩함을 따라 영혼들의 변이 밝은 빛 가운데 인다 하시니 당의 자매를 통하여 더 밝은 빛이 빛 가운데 인다 하여 저 속에 나와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력은 아버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고 식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숨거리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이걸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목의 정력을 아버지에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있게 아버지 마치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이런 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자랑이 있어서 보고 느끼고 깨워 재며 더 좋은 것을 자고 싶고 좋은 집을 아버지 마치 인생들이 아버지 마치 무엇이라고 목적을 내고 살겠는지요 아버지 더 좋은 뭘 먹고 더 좋은 것을 잃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집을 가지며 아버지 그 끝은 무엇인가를 들어볼 때 부자가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아버지 마음들 부자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결국은 축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치고 또 예치하며 아버지를 만나고 재묘하며 아버지는요 천굴에 살며 영혼처럼 나름답으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뜻 가운데 성경에 참음을 증가하고 있는 당장에 통하여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보셨고 놀라운 재창자원으로 묵수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장면 나를 밝혀 합니다 깨우고 사셨나이다 권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치료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권능을 기도하여 강구하여 권능을 있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들에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을 겨치겠을 때에는 권능으로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며 아버지 응답하여서 아버지 어떤 질문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들게 하셨나이다 미의 증명은 아버지 영탐같으라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을 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럼 때같이 형태같이 손 때같이 저는 아버지 내고 또 아버지 내고 천국에서 아버지 내고 아버지 내고 아버지 내고 아버지 내고 목적의 말씀을 듣게 달려였나이다 당연히 되면 오직 말씀과 기도하여 첨마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고 깊은 연결을 뚫기 위해서 기도하여 건강하며 아버지 내 뜻이란다며 오직 아멘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란다며 먹는 것도 하는 것도 어떤 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책정행하기 위해서 그 말손을 받고 달려갔던 모든 순간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목적임을 통하여 놀랍고 있도록 응답하시고 아버님 너무 많은 형들에게 아버님 예치는 말씀 말씀들을 살자고 외치셨나이다 하라는 걸 하고 버리라는 걸 버리고 책이라는 걸 지키며 하지 말랑 가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치셨나이다 그 어떤 성의 말씀으로 아버님 내가 전파하고 또 전파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아버님 오직 안민가이로 순력하고 달려가는 당이다며 통하여 빛 가운데 온다일 가운데 마음의 역사가 창대하게 놀랍게 나타나보셨고 마지막 때의 성리를 마음답게 역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받으시옵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끝없는 남다른 사람으로 펼쳐가는 놀라운 군능의 역사를 이제 아버님 안민의 영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려갑나니 생과 생의 능력을 만민의 영원대로 효과해주셔서 말씀들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냐며 버리는 걸 버리고 지키는 걸 지켜서 침묵하고 호박해야 주옵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쟁하기 위해서 6천여 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선제들을 보내시고 많은 아버지 기사표적으로 역사하셨나이다 아버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슴받으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원하여 살게 해서 예수 그때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때를 말 미야마 군받게 하슴받으기도 하시고 예수 그때를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 날 날려와여 죽으셨다 고백하신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물과 성리 재단을 와서 물과 성료를 겁나고 참 믿음을 갖게 하슴받으기도 하시고 영원한 창고를 달려가고 또 달려가며 날마다 날마다 신앙사람에 달려가고 달려왔나이다 우리 아버지 걸어갔던 아버지의 놀라운 시간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하며 어찌하든지 영원들을 아버지의 참망과 혼자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수고하셨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려했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대제했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력의 가정에만 눈앞에 두고도 가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해맞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갖던 똑같은 마음에게 당의장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쁜 한구를 올리시며 더 기쁜 영예를 들게 해서 아버지 앞에 감고하고 기대며 아버지의 재창지하는 100%를 감고하셨나이다 사람의 몸을 편하게 시키고 사람의 신경을 편하게 시키고 그래서 전국 새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지고도 해주셨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공기를 채우시고 다 공기를 채우셨나이다 이제 우리 당의장님 그 공기가 때문에 100%가 되어있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당의장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하여 취업식으로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때마다 일마다 당의장님은 나보다의 권정을 끊으려 위해서 이전은 아버지 앞에 공기를 잡고 공기를 쌓았나이다 지금 나보다 여같이 5년이 넘는 시간을 공기를 찾고 계신 놈나니 당의장님을 통과하여서 영광받을 취업식으로 원하기를 돌려오며 국민의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신혁사에 취업식으로 원하기를 돌려오며 당의장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하며 당의 공기가 아버지는 100%가 되어서 아버지는 당의장님을 통과하여 재창작을 건너는 100%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여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병들은 올해 틀어하시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역사하셔서 마음의님들은 놀랍게 축복으로 역사하셨나이다 98요 그와 같이 아버지 방송사건으로 힘든 사건일 때 아버지 2000년대 무한단물이 아버지 나와서 죽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당의장님은 그의 권농과 은혜와 사랑으로 전생에 일어나서 해체며 선거를 바구 맺히는 당의장님이 되셨나이다 아버지 목자 하나님께서 친역사 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당의장에 놀라운 재창작은 한성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에 조수기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강박한 영혼을 깨뜨리고 아버지 영혼을 새롭게 만들며 새해 아버지 재창작의 권능의 역사로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행동을 누리시고 내 사랑을 100% 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마음과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하여 주었으니 원하이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이며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은 당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지여 재창작은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어머니의 사람의 혼도 변화시키며 어머니의 불치병 난진분도 치료받으며 마지막 땐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향하여 성교를 향하여 아름다운 성교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힘들고 힘든 성교를 말하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오 성명의 말씀이 없네 이 말씀대로 순여하는 영혼마다 빛이 마음을 내려버려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영혼들의 성교를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하시고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운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과 은혜의 사랑으로 행복과 즐거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천국의 마음이 나이다 아군 모양으로 버리고 진리가 온전하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옵고 정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한 뜻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안다운 성교를 말씀을 되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여 지옥시키는 원하며 새해의 사랑까지 기한 말씀으로 변화되기 있는 능력이 말씀 되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며 아버지의 영혼나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산업목점에 통하여 마음껏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었으니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이 말씀을 접하는 영혼마다 마음의 변화되기도 하시옵고 아버지의 영혼나 당님의 선성을 통하여 기도하는 영혼나 아버지의 영혼나 우리 아버지께서 친혁사하시고 건물의 역사 접수기로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사랑하는 목자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눈물을 얼마나 흐르는 눈물을 봤는지요 사랑하는 목자의 눈물을 흐르는 눈물을 너무 많은 우리가 봤습니다 뭣도 예배를 그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사랑하는 목자님의 그 눈물을 이제 넌 수사드리는 저의 모델가 되기도 하 접수기로 원하기를 돌려옵나이다 세상에 접했던 것들 변화되기도 하시고 세상에 똑같은 걸 버리고 찬망과 온전한 믿음을 합격하시고 마을 되기도 하시고 말씀 말씀하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변화되고 능력받아 안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님이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친혁 아버지의 목자의 공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아버지님의 사랑으로 영감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마민의 의사는 불가능을 가능하셨습니다 마민의 의사는 고축을 갔지만 진짜로 하고 다시 또 아버지와 나 도끼바하시고 고등으로 응답받고 응답받고 응답받으려셨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쁠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쁠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일으키시니 그를 일으키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신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지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마물의 역사는 놀라운 마물의 역사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찬양하옵네 찬양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능치 못하옵네 없다고 찬양하옵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능치 못하옵네 말씀하셨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능치 못하옵네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책무 대의민을 통하여 아버지의 별리안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온수막에 일곱 개를 물을 지으시고 축복을 욕사할 수 없으기는 원하옵네 기도를 엽나이다 하늘문으로 제가 축복해버린 마음껄을 지옥 쓰기는 원하옵네 기도를 엽나이다 별같은 성냥 역사 속에 하늘문으로 제가 축복하셔서 아버지님 최여 명철을 시군해 사랑하시고 건눈 건눈 재창력을 함께 하신 바 되기도 지옥 쓰기는 원하옵네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가 원하여 기뻐하는 신뢰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믿고 순정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정권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헝구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아버지의 대응을 통하여 영광판지적 지옥 쓰기는 원하옵네 기도를 엽나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농지 못하였다고 말씀했나이다 불가능을 거누게 하신 아버지의 지하로 요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행하며 나타나며 척박에 나타나며 응답이 나타나며 벌리건을 가능한 놀란 역사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님 역사할 수 없게 원하기들 논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돼 못해 아버지님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맹가이로 순여가며 할 수 있어 하면 됩니다 전당하신 아버지가 나의 편이시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과거 담당하고 달려가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린 나이다 어르신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을 다 쓴 바 되기도 하시고 과거 담당으로 아버지님 기뻐하는 뜻만 온전히 이루어들 수 있는 직무대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기 응원하기들 넘나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자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초성에게 명사의 출연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정모세가 아버지님 내게 명언일법을 다 직행하고 자로나라 우나 채워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일법의 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길어간 대로 다 직행하리라 그리하며 내게는 평등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며 아버님 오직 한 명가를 순정하고 달려가는 아버님의 놀라운 역사가 첫과의 역사가 언제 임할 수 있도록 더 접수기는 워낙 기대됩니다 오사를 통하여 아버님 나타난 놀라운 고능을 요사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에게도 여같은 겸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을 떠나지 안하고 안하고 순정하게 나갈 때 오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가난한 땅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님 순정하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일상까지라도 가난한 땅에 대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한마만듯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광들임이 어둠답게 이루게 하슴바되기도 접수기는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대인민 가난한 대소 이제 아버지의 축복과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의 40년 연대 지나니까 가난한 땅을 취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정으로 하나가 될 때 가난한 땅을 취할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만민의 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대인민 하나 되요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원하 기뻐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새 사람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아멘 가로 장자민이 믿음으로 숨령할 때 아버지께서 첨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 첨녀는 우리 일을 통하여서 첨녀를 안상하기로 원하고 계시며 이제는 하나님 되어서 이루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백님의 강하고 담대에게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새 달려가는 저의 모델가 되며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게 원하 기도 염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시니 감사를 드린다이다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도 능력되어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형님의 행군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응답이 되며 우리 아버지가 원하 기뻐하는 아버지는 요단을 건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요리를 선물을 드리며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접수이고 2023년 한국도 담대게 역사시아 스코 새우스를 비워시어 싸우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형님 될 수 있도록 다 접수기 원하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냥 사이에 동료의 감당과 충만을 받게도 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행군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냥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형님 될 수 있도록 다 접수기 원하 기도합니다 힘주시고 능력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강하고 담담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대형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가 주련들을 맺게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제 소유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용을 신다면 성전이 형통 기하시고 아버지의 가난성전 대성전도 암달경 쌓여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다가 군병 종이네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굳세게 싸워라 죽게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에 거느리사 그 군대 거느리 이기 주시네 십자가 군병 그다니 십자가 군병 주위에 일어나 주위에 일어나 극악할 소리 듣고 호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할지 주 따라할지 주 예수의 주 강하게 하시네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격 주위에 일어나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주 걷는 믿어라 주 걷는 믿어라 호금에 갑주 입고 늘 기도 하며 늘 기도 너 맞은 자리에서 충성을 탐하라 십자가 십자가 부족하니 주 이날에 젖전하고 이날에 젖전하고 독해가 부르리 독해가 부르리 순전한 주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이 주와 함께 영광이 주와 함께 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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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성계력으로 아름다운 영어로 세상관리원님 만나는 교회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며 우리가 세례섬을 향하여 더욱 깊숙하게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에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계의 주를 바라보고 나에게 합당한 저희들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고 풍성한 사람을 베풀어 주셔서 환단 열매로 온전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겸하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계의 주님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님여 더 우리 마음이 성적을 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겸하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했나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며 원망과 불평이 없는 저희들이 되며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겸하자 세상은 아버담여 서로 미하고 아버님의 자기 육만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여 정말로 아버님과 서로 다투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내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마음다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나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천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집에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아름다운 영혼들 그래서 새 삶의 소망으로 넘치는 저희들이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아버님의 대성들은 아버지가 친해지고 나신다고 말씀하시며 진희 아버지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성기라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자 마지막 때 재료가 정한 날 때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 앞에 관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교를 다닐까 어떻게 하면 천교를 다닐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요 진정으로 우리 집의 숫자로 말며 구원 받은 저희들 더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들 성결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드리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본받은 대성전 안단 열매가 맺을 때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가난 부지도 아버지가 참여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접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형제를 사랑해 마땅한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와라같은 성전 이전 사랑을 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되 특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어떤 운수막이 더욱 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어떤 운수막이 더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방해가 오간다는 것들 덜고 전한테리 일곱 기름을 지워주시기 청군천사 성녀의 빌담으로 지켜봐야 주시기 치며 불꽃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셔서 영간만 돌려드리며 우리 아버지 기쁨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직경감들에게 원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래가 무라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 이전 우리가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멋있게 더 충만하게 더 빨리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필요한 것들 넘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있는 이런 아버지는요 성전 이전에 축복이 되기도 하여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을 싸우니 30배 주의 100패로 갚아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게 넘치게 하신 바게 되기도 하시고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도 아버지가 또 한마음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혼들 아버지의 삽들도가 축복받기는 원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는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게 하시기 원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충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온 열매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 아버지의 본받아는 아버지의 성전이죠 영광들이며 우리가 모여서 찬양 앞에 찬양하고 영광들은 저희 모두 아름다운 열매로 출원절 맺게 하신 바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와 사랑하는 신 아버지 축복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많은 상급과 많은 축복이 넘치는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출원 출원 맺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청으로 넘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기 때문에 기도하옵나이다 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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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올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님 마민의 국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나이다 모든 지성전에 축복의 열매가 출원절 맺게 하시고 시성전에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일꾼들 축복의 상급으로 다해 주시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지경이들 축복하시라고 해서 기도하시며 내가 세계성의 마음껏 이루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문신영 목사님이 목요일날 새벽에 하신다고 그러죠 아버지 피곤지 않게 하시고 규도 잘 맞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이기세요 규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복사님이 다 멋있게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사역을 이루고 손성을 통해 크게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모든 지성전도 지교에도 축복의 신앙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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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버지 주신 권능 참조하시네 응답하시네 아버지 말씀 보장하시네 아버지 주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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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아버지 주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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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신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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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님 모든 구역이 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모든 구역이 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모든 구역이 풍되기에 우리 아버지의 구역이 풍되며 조가 풍되며 아버님의 교역이 풍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주름절로 맺게 해주시오시길 원하며 평생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주름절로 맺혀서 아버님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응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암단 열매로 축복을 역사에 주옵소기를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놓으시고 축복의 문을 놓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기를 원하며 하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기를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기를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님여 우리 아버지 아프리카 케나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은신형 목사님의 아버지의 슬픔을 갑니다. 최종의 광고에서 함께할 수 없으시고 마음껏 아버님의 아버지의 고기를 가서 목회를 지러 갑니다. 목회를 지러 갔을 때 은혜한 능력과 충만함을 위험하게 하시고 별같은 성령의 역사가 곤란 역사가 마음껏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생명을 들이는 기한 시간 많은 열매가 풍대고 열매 및 놀라운 역사가 보건전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님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풍려하고 영광을 들으며 암닷게 영광을 들으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그 놀라운 공동의 안에서 암닷게 열매 및 개숨을 받으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높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공동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아버지의 교회마다 체형마다 모든 주교회마다 풍려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공동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길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제 수혜의 이름으로 기도를 넘나이다. 콜롬비아 장정은 목사님께서 편지에 오셨습니다. 멕시코 이달고에서 손수건 집회가 있다 하십니다. 손수건 집회가 함께 하시고 9일, 9일, 토요일 날 손수건 집회가 있는데 오전 9시에 최유정님 모임이 있고 오후 5시에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기다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은 목사님에게 놀라운 공동관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길 바라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콜롬비아의 아버지의 우리 장정은 목사 멕시코 이달고 아버지의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임하게 하시길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축구 경기장에서 아버지의 장사에서 출근하며 아버지의 멕시코에 아버지의 교회 만민교회에서 준비하여서 이렇게 아버지의 멕시코에 영광을 드리는 기한 시간이 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사님의 크고 놀라운 것에게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완성을 참석하여 치료받고 환정으로 영광을 드리며 하느님께 영광을 먹지 않게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사님 아버지의 장정은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받을 수 없으시길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현재 교회 전자한테 TV에 나디여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회가 홍보되여 아버지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는 영광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시어라까여 추억 쓰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놀라운 풍기의 아버지의 맘민교회에 아버지의 풍도 기도하여 추억 쓰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추억 쓰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사회의 아버지의 간장인도 찬양템, 모형템, 안전템, 안내템, 음향의 아버지의 영상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아버지의 좋은 일을 기어라까여 추억 쓰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좋은 일을 이루어까진 바다 그도하시고 형통에 축복하여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오후 5시에 아버지의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축구 경쟁에서 넘나이 하느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길 원하며 많은 열매가 치룡젤을 맺게 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역사신에 찬양을 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여 기도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목조목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으로 차명감당하며 각종 예배가 축복받으며 또 우리 교회 행사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야분야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전했던 기도 역사신에 역사신에 아버지님여 우리 아버지의 소란 가운데 크게 놀랍게 은사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님여 성경을 이전에 흥득해 역사하시며 아버지님여 청년의 외에 축복을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신 권능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권능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권능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권능하십시오 말씀의 용사 권능하십시오 불가직한 용사 성경 시급만의 용사 젊나의 열매 아멘 천하의 열매 우리에게 펼치신 아버지의 권능 이 하나님 펼쳐주시니 우리에게 베푸신 응답의 열매 나의 열매를 내리고 내리시니 사랑으로 베푸신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께서 기쁘하시니 그 사랑으로 베푸신 아버지의 권능 사랑으로 베푸신 아버지 아버지 자녀만 계셨네 그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 아버지 하나님 그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 그리고 그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 세 개 만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 사랑으로 베푸신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께서 기쁘하시니 사랑으로 해프신 아버지의 성을 아버지 자녀 만드셨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도들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이다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불겋던 기도가 되기도 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충분한 기도가 되고 저도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비난필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타지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마음껏 아버지의 기도를 내줘도 마음껏 손을 펴고 마음껏 아버지의 날질라도 조금 더 피곤치 않고 조금 더 아버지의 권별치 않도록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타지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님 14일까지 아버지님 작정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100% 접수기 너나 기도를 염라이다 지혜 내 은혜를 다하여 서서 은사체 폐를 해서 강구합니다 작정에 강구합니다 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순환이 되신 놀라운 사랑을 내 우리 만민 영원들의 충만을 받고 듣게 달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대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껏 마음껏 아버지님 놀라운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놀라운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며 응답의 전세계를 영원히 울렁하여 일찍은 이 기한 말씀이 은혜되고 충만한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놓치고 축복하여 문을 놓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성냥이정 당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순정하고 한랭근을 받아 일마가 출원지를 맺게해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창립 나부대 41주년 기념입니다 마음씀과 아버담요 또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행님을 통하여서 아버담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말씀께 하시옵소기 너나 기도하시고 행사를 주관할 때 감동감은 충만함으로 모든 팀들이 한마음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하며 은혜신과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하며 성령의 불같은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으로 사명감당할 때 우로부터 능력과 체열을 갔습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불같은 말씀이 되고 은혜그도 영혼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우리 장례들은 능력과 사랑을 다치고 덕과 사랑에 충만격사해 조수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대집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응답거리를 다해 조수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지역장으로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개현장으로 사명감당을 합니다 열면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여 조수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아동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학생들이 뜨겁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여 조수기 너나 하며 청년들이 아버님의 세상 바라보지 않으며 아버님의 사랑함으로 영광도를 기하시오 가난 성교회가 백화성험사가 흥득히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아버님의 각종 예배가 아버님의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조수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아버님의 주일 대비를 해서 아버님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의 주일을 전하는 기배를 통하여 얼마나 감동이 되고 변화되는지요 아버님의 또 아버님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성매를 할 수 있는 기한 말씀으로 아버님의 전파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할 수 없으니 기도를 염라다 새벽 예배 같습니다 구역 예배 같습니다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별같은 기도가 되기도 하여 접수기를 응원하며 끝없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충만하게 달가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우리에게 신남분의 축복으로 그리한 목자의 말씀을 아버지의 소절을 지쳐 아버지의 책자를 읽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해야 사랑의 감동이 되고 충만하게 되며 흥미가 되고 열매가 치룡절로 맺혀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라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시옵소서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 기도를 염며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 속에 들리지는 모든 아버지님이여 아버지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제 이름의 주를 바라보다는 맘에 영혼들이 있는 곳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하며 책자를 통해 더욱 교수에게 기도하는 곳마다 변화와 성명에 이루어서 아름다운 영혼들을 태우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을 축하하시고 함께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수입되므로 기도하옵나이다 들은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당일적인 기도받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뜻을 나여 개념을 드립니다 기뻐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예배를 쓰인 곳에 하늘을 확장되기도 하시고 내 손길 30백조에 100백을 갚아 주 없이 기념하나 기도를 염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덜컥지 않은 것들 일곱 결혼일지 없으시고 아버지의 천군천사 성령의 빌담으로 축하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아버지의 가정의 복마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아버지의 가정의 복마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응답하여 주 없이 기념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복도가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의 성원을 찬양하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며 직견받고 보고받게 하여 주 없이 기념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사업될 때가 초고받게 하신 바 등에 더하시고 어렵다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가 진연해 가운데 아버지가 또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맘에 영원을 돌뿐 아니라 세상 속에도 어렵다 힘든 다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 없이 기념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아껴지고 참으로 참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될 정도로 어둠과 어두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나이다 이 나라의 밝은 빛을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님님의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많은 영원들이 그분을 이기하여 쓴 바 등에 도와주시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아버지 정치의 안정을 할까요? 주 없이 기념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경제의 안정을 할까요? 주 없이 기념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아버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성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는 원학 기도를 염며 사람들은 왜 죽었냐고 그러는다며 아버님의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워서 죽겠다는 말을 들어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극률과 자배를 빛불르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아버님의 기독교가 안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성교를 보금으로 아버님의 이 나라가 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자들이 그가 죽고받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아버님 우리 아버지 성지님들 아버님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염며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함께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주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옵소기 너나 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님의 작정 철하가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목장님이 기도를 받을 때 응답과 내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님으로 그 다음 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객해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다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로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 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 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먹어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잉태의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도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래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이며 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미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엄 나이다 나의 마읍시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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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이치이